네,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서부경남 각시군 체육회마다 첫 민선 체육회장을 뽑고 조직을 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 사천시에서는 단독 출마와 추대 방식으로 권태현 신임 회장이 일찌감치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사천시 체육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2월 30일에 당선증을 받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민선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권태현입니다. 체육인 모두가 단합된 덕분으로 무투표 당선하였습니다. 먼저 고맙고 감사의 인사 말씀을 사천시민 모두에게 드립니다. 스포츠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열과성을 다하고 모든 체육인들과 함께 항공, 우주도시 사천시 위상에 걸맞는 체육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통합의 장을 만들도록 행정부서와 협조하여 새로운 민선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달 후보 당시에 뉴스인타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주요 공약사항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공약사항은 조국의 실현이 가능성이 높은 기준으로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였습니다. 단기 과제로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자율 개방형 체육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인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으로 구청을 하겠습니다. 셋째, 체육회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과제로서는 체육회 기금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인이 하업과 단계를 위한 체육인의 전당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실행하고 민선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재법령을 새로이 제정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역 내 스포츠클럽 간의 화합과 소통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체육인들을 하나로 모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사천시에는 정식 종목 40개와 준회원 종목 7개가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즐기는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이 있고 중장년층이 즐기는 축구, 족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신용으로는 태권도, 유도, 우수, 견투 같은 여러 가지 격투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로 어르신이 즐기는 운동 종목들은 어르신 신체에 맞는 시설을 설비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녀노소 즐기는 운동은 성별차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전과학생청은 시설물에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게 현행법상 가능한지 또 기금이 확충이 된다면 어떤 일에 쓰고 싶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 있는 길은 체육회 정간 변경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경상남도 민선체육회 회장과 각 시군 민선체육회 회장 모임의 장을 통하여 대한체육회 및 정부 부처의 의견 제시를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정간 변경을 통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학충된 기금은 저소득계층과 다문화가족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인 모두가 찾을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인들의 전당 조성으로 체육인 모두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체육회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천시 체육회가 권택현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